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초강의 마지막이네요. 236페이지 보시면 무효와 치소가 있습니다. 일단 무효와 치소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무효라는 것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치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치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죠? 유효해요. 유효한데 만약에 치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치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1번 본질상의 차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무효다. 치소란 뭐죠? 일단은 뭐죠? 유효한 거다. 유효한데 치소권자가 치소를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소송상의 차이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겠죠. 이에 반해서 치소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치소한다고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법원은 소송을 할 때 치소한다고 안 하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3번 보종상의 차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치소는 치소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해가지고 그 행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무효와 치소의 인정기준이 원인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입법자 마음이에요. 입법자가 무효라고 규정하게 되면 무효고 치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와 치소의 원인들이 나오는데 자 무효의 원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죠. 일단 1번 의사 무능력제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쭉 나오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절로 외우시되요. 아주 반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치소의 원인은 총 4가지가 있네요.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사계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가지 사유가 치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23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무효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자 무효의, 무효란 뭐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 행위를 했는데 무효가 됐다는 말은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 등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전하는 거예요. 무효면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거죠. 자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전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모를 수 있느냐 어떤 책임을 모를 수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행위, 법률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책임 발생하게 되고 무효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해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행위가 유효라는 거죠. 우리 수험생 분들이 자꾸 아 집 것도 아니니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책임을 못 진다라면 이행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효란 얘기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무효냐 유효를 판단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무효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무효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부당이득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원인 없는 이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했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무효의 원인이 만약에 반사회적 법률행이 반사회적 법률행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첫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넘겨줬어요. 근데 첫 계약은 물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거든요. 따라서 그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행하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데 줬어요. 근데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놈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국가가 나쁜 짓을 한 놈을 뭐하게 되는 거죠?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은 그 무효 원인이 만약에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제3자 무효 주장이 나오는데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인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고요. 세번째 이중의 문제라는 것은 무효와 치수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섯 살 먹은 꼬마예요. 다섯 살 먹은 꼬마인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다섯 살 먹었으니까 당연히 19세 미만이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이 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치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명백히 다섯 살 먹은 꼬마인은 또 뭐이기도 한 거죠?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이로서 뭐이기도 한 거죠? 무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다섯 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 한 가지 법률행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와 치수 사유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이로서 치수라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효와 치수의 이중효라고 하는 거죠. 자 무회 종료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예 없이 무회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무효다 보호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예요.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가 아닌 경우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만은 제3자가 선이라도 선이면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가 되고요. 1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당연 무효고요.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입니다. 그런데 교재에 재판상 무효의 예로써 회사 설립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회사는 상법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는 재판상 무효는 없다. 따라서 무효란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에서 137조가 나오죠. 법정으로 읽어볼게요. 법률행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란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옷을 샀습니다. 옷을 상의와 바지, 하의 이렇게 샀는데 이 상의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바지 매매까지 싹 무효가 되는 거다. 따라서 상의, 하의 다 한꺼번에 돌려주면서 내든 내놔라 부당이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땅을 두 필지를 샀습니다. A토지와 B토지 두 필지를 샀는데 A토지의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B토지 매매 계약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어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토지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된다. 이것이 뭐죠?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효 부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의가 없더라도 바지만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의 매매만 무효고 바지 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자 A 토지와 B 토지 무효인 부분이 없어요. A 토지가 없다면 B 토지만이라도 살 거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A 토지 매매만 무효고 B 토지 매매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더라도 건물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고 건물 거래면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큰 틀을 기억하시면 되고 240페이지 보시면 일부 무효의 요건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할할 수 없다면 그냥 항상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거고 2번 당사자 의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 이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실제로 기초 강의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무효는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욕구를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적 유효도 뭔지 아시겠죠? 유동적 유효는 뭐겠습니다. 지금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유동적 유효.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돼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가격이 문제다 이런 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도 시험에 나오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고요. 만약에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는다는 것은 논리모순입니다. 자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그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부터 받는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일단 먼저 매매계약을 하고 나중에 뭘 받는 거죠? 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매매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뀝니까? 유효로 바뀌게 되니까 토지거래허가하고 용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종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법적 취급이 나와 있는데 일단 원칙부터 생각해 보죠. 원칙 무효다. 자 유동종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은 무효라는 점에서는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넘기시면 판례를 나중에 보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유동종 무효의 경우에는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을 주고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계약을 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의 가장 중요한 성징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받게 되면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장난기죠. 유동종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 수요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한하고 계약을 뭐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방 당사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요?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쌍방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할 의문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세 번째로 적게 남겼습니다. 중도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유효하다. 따라서 지급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란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별도의 취소 사유 제한능력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죠. 그 다음 세 번째 기타입니다. 첫째 지정해제 이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졌어요. 지정해제가 되면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계약은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부터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나중에 홍보 자세합니다.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토지와 건물 거래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 토지 거래가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로 무효가 됐을 때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현재 무효인 상태라면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고요. 건물을 거래할 때 허가받는 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 논리적으로는 토지 거래만 허가를 받고 건물 거래는 허가받는 필요가 없으니까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죠. 이때 유효인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가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 거래까지 무효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인 것입니다. 확정적 무효인 전환이죠. 쉬운 건 뭐죠? 불허가 처분이죠. 지금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또 쌍방 모두 거부한 경우죠. 자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더라도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이겠지만 쌍방 당사자 모두 다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초강의에서 문제를 안 풀어보는데 그러다 한번 풀어볼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245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1번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2번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고요. 3번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거제로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쌍방이 거부한 거죠. 확정적 무효고요. 4번 정지조건부 토지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는 확정적 무효인데 이건 우리가 조건에서 공부할 거예요. 답은 5번이죠.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확정적 유효인 것은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땐 좀 까다롭게 느껴지고 판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인의 전환입니다. 자, 무효인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인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인의 전환이라고 해요. 요건에 가지고 1번, 일단 법률행위가 무효여야 되고요. 2번, 다른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요. 3번, 당사자의 의사, 가상적 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줄 알았다면 유효한 다른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되고요. 4번,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의 전환도 인정을 합니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전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동호가 반복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자, 이런 겁니다. 무효인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이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불효식행위든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게 되면 불효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번인 거죠. 다만, 다만 무효인 불효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어음은 요식행위입니다. 왜요? 아무 종이에다 함부로 적으면 안 되고 어음 용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음을 작성할 때 그냥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금액 적고 도장 꽝 찍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음으로서는 무효인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 종이에 적힌 것이 어음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충분한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증서,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꺾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차용증으로서 무효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불효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판렐에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물론 가족관계 등록비에 입적하는 행위는 요식행위인 거죠. 따라서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 쓰는 유효한 거죠. 따라서 둘 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거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미혼모인 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기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입양한 그 아이를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자 뭐가 문제냐면 그 부부가 그 아이는 분명히 타인의 자인데 뭐로 써요?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식이 아닌데 타인의 자인데 친자로 입적시킨 건 무효니까 무효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친자 입적으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써는요? 양자 입적 입양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생모가 뭐 할 수 없습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혼인애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애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이 혼인애의 출생자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잘 나오죠? 이런 겁니다. 혼인애의 출생자 옛날 말로 하면 첩의 자식 바람피오 난 자식 난 자식 이런 걸 나네 자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병이라는 외관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혼인애의 출생자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 갑을 사이에 부분한 자식으로 입적을 했어요. 혼인애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킨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 갑이 보통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 갑 이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A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A는 갑을 사인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애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 A에게는 뭐가 인정되냐면 상속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이러한 행위라는 것은 뭐인 거죠? 인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거죠. 따라서 갑이 A를 인지 자신의 자식으로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갑과 A 간에는 부자관계가 있고 따라서 A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혼인애의 출생자를 친절히 입적시킨 무효지만 뭐로써요? 인지로서는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세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이건 다 요시킹입니다.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하면 또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가족도 다 불러놓고 누가 나타납니까? 김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증서죠. 다시 말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뭐라 하는 거죠? 비밀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증세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증인 두 명이 서명 날인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어야 돼.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읽어봤더니 유언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재산 중에 20억은 개똥이에게 준다가 유언장 내용인데 문제는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은 뭐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필로 썼다면 자필증세한 유언으로서 전환대수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필로 손으로 썼다면 그때는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밀증세한 유언이 요건을 결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뭐로 뒤바뀔 수 있는 거죠? 자필증세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필증세한 유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여섯 가지가 다 뭐냐면 친족상속법이죠. 가족법상 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유언은 대표적인 뭐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47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